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해설을 들었으니까 대충 그걸 디테일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요약만 해드릴게요. 대체로 한 5가지 대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을 일단 확대한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원래 44곳이었는데 69곳까지 늘리는데 그런 데들이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의 대부분 지자체.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가 가장 높은 단위의 규제를 받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거든요. 이게 기존에 31곳인데 48곳은 늘리는데 어디가 포함됐냐. 우리 정포로 고향도 포함이 됐네. 대전, 일부, 인천, 군포, 수원. 요즘 수원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수원이요? 그리고 이런 투기 지역을 확대한 조치. 이건 항상 나오면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사는 분들은 와, 내가 진짜 살다 살다 이런 건 또 나왔네. 이런 말씀을 할 만한 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서울, 강남구, 청남, 청담, 대치, 삼성동, 송파구, 잠실 여기가 사실 초고가권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집중돼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택 취득 시에 사전에 구청 가서 허가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허가를 그러면 신청만 하면 해주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주택 취득 후에 2년 동안은 임대 및 매매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재테크상은 일단 사두라고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 이유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안 된다니까. 그래요? 안 돼요. 안 잡게. 그다음에 이번 조치의 가장 타겟이 누구냐? 갭 투자라는 게 갭 투자. 갭 투자. 사실은 갭 투자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전세 끼고 몇 천만 원만 내면 집안재생이다. 그게 갭 투자인데 갭 투자의 동의원은 뭐냐면 다주택이란 말이에요. 돈이 조금 드니까 싹쓸이 해버린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조치는 갭 투자 막는 것까지 좋은데 전세 끼고 나 그냥 한 채. 원래 집 없는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형편이 안 되니까 어떻게 모아서 해야지. 그래서 전세 끼고 대출 좀 받고 해서 사놨다가 돈 좀 생기면 제가 들어갈게요. 이런 과정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상황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냥 어쨌든 저도.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 있잖아요. 전세 끼고 한 채인데. 상황이 많이 다르지. 많이 다르긴 하죠. 화를 났어요. 제 집인데. 그런 거는 내가 볼 때 주제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한 채인 경우에도 안 되게끔 했는데.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전세 끼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3억 원 넘는 아파트 구입 시에 전세 대출 보증 제한이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전세를 사러 비교적 비싼 전세를 사러. 그럼 전세 대출은 잘 나오거든. 그렇죠? 이걸 받아가지고 전세 끼고 집을 사. 이게 한 채 갭이라고. 전세를 이용한. 이런 걸 안 해 준다. 3억 원 넘는 아파트 구입 시에는 전세 대출 보증을 안 해 주니까 사실은 전세 대출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끔 한다는 거고. 그리고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6개월 내는 입주를 해야 돼요. 실수요자만. 실수요자만 집을 사라. 그래서 사놓고서 짱 본다. 이런 것도 이제 안 된다. 전세 대출이 안 나온다고요? 그렇죠.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전세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3억짜리 집을 사면 전세 보증을 안 해 줘요. 그냥 전세하는 거. 나 전세만 살게요. 이런 건 관계없는데 전세를 사는 사람이 3억짜리 집을 사는 경우에 전세 보증을 안 해 준다니까.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건 뭐 할 수 없겠지. 그건 할 수 없겠지. 다행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재건축 규제도 또 강화했는데 최근 들어서 목동에 무슨 단지가 안전진단 이런 거 통과했다 그래서 호가가 몇 원 올랐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대추동에 몇백 가구는 내 거기 실거주하고 있는데도 이번에 재건축 조합원 대상이 안 되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재건축 시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데 나 1년 반밖에 안 됐어 들어간 지. 그럼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재건축을 추진한다. 추진위원회가 뜬다거나 이렇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거기 있는 소유주들 간의 이해 조정을 해야 돼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원. 투표당이. 그런데 보세요. 나는 지금 1년 10개월 돼서 재건축 대상도 아닌데 내가 그거 왜 해줘야 되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몇 퍼센트 이상 투표받아야 되고 이런 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건축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율하기 힘들게. 거기다가 또 한 가지 해놓은 게 있죠. 뭐냐. 재건축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안전진단이라고. 안전진단에 이거는 노후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소방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이 나와야지만 재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그 안전진단의 주체를 광역지자체 쪽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러면 구청은 어떻게 돼요. 구청장은 자기 지역구잖아. 어떻게든 해 주고 싶죠. 아니 거기서 뭐 대형 아파트 단지 여기서 만약에 안 해줬다. 지자체사가 저 아저씨 때문에 우리 그런 걸 하니까 웬만하면 오케이.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조금 달라지거든. 그렇죠.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올려버리면 속도가 늦어질 거다. 안전진단이 더 철저하게 할 거다. 이제 재건축 규제. 그리고 어제 최상욱 의원이 얘기한 건 이번 대책의 알파 오메가는 뭡니까? 그러니까 법인을 규제한 거다 이거예요. 아 법인으로 사는 경우는? 그냥 우리가 사는 거는 진짜 촘촘히 규제를 하고 있어 대체로. 그런데 이거를 우회하려고 법인을 만들거나 기존에 법인이 있는 사람 그리고 기존에 법인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인을 통해서 사는 거는 굉장히 허술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이 법인 중에서도 주택매매나 임대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해버리고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굉장히 올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6억 공제한도도 폐지해버리니까 세금을 개인 단위에서 일반인하고 똑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인에서 법인세로 카바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던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최상위원 전망은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법인들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추래될 거다.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제 지역 확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갭투자 대출 규제, 재건축 규제 강화, 법인 규제 이 다섯 가지로 어제 6.17 대책이 나왔는데 그러면 집값이 잡힐 거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전망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집값이 올라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젯밤에도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뭐죠? K-본부에서 유동성이죠. 우리나라는 이 풀린 유동성 저금리라는 게 수도권을 비롯한 이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온 거고 미국은 어디 들어갔어요?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규제책을 냄과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자본시장 쪽으로 물고를, 이쪽으로 물고가 터지면 아니 그렇잖아요. 꼭 부동산 투자는 안 해도 튼실한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우리 성장 동력을 키워줌과 동시에 재테크가 되는데 뭘 이렇게 그렇게 후드려 패는 이 주택시장에 뭐 거기 남아있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터주는 일들을 동시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대고 또 세제라든지 이걸 강화하면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단기 부동화된다는 거죠. 단기 부동화되는 이 유동성은 하여튼 경제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는 부동산을 정말로 잡고 싶으시면 유동성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유동성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물고를 트는 일을 동시에 하시면 약발이 먹힐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시고 부동산만 21번째라는 얘기 아니에요. 규제가 없어서 주택의 값이 올라요? 귀찮아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분들이 본인분들의 입장이 있으시고 굉장히 또 민감하신 사항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제 급하게 최상우 의원도 전화 연결하고 이게 또 조치가 나왔는데 우리가 세 분을 이제 릴레이 토크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부동산 특집에서. 이상우, 최상우. 그중에 한 분을 다시 모셔야 되겠다. 상상이 되시죠? 그중에 한 분. 한 분. 그거 뭐 올라간다니까요. 이상우? 네. 뭐 그래도 어제 통화를 했지. 네. 여하튼 기다려 보세요. 조만간 또 등장합니까? 이렇게 부동산 뉴스 정리했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볼턴이라고 코스웨어 아저씨가 회고록을 썼는데 거기에 아주 또 충격적인. 외교안보 보좌관이었죠. 그런데 트럼프한테 짤린 건지 아니면 본인이 뭐 같은 건지 애매하게 낙마했던 사람이 굉장히 강경파고요. 그런데 회고록을 통상 고위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은퇴를 하거나 퇴출을 당하면 회고록을 해서 미국은 회고록 장사를 많이 하거든요. 회고록 장사. 그게 엄청나요. 판권이. 그런데 어쨌든 회고록이 나오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완전히 빅엿을 매기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막후 대화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때 트럼프는 놀랍게도 대화 주제를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로 돌렸다. 그러면서 시 주석에게 자신이 대선을 이기게 좀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다른 나라 정상, 특히 중국 정상한테 미국 대통령이.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 표밭에서 민심이 좀 확 일으킬 수 있도록 당신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뭐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농민과 중국의 대두, 밀수입 증대가 선거 결과에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위해서 당신이 수입 많이 해가야 됩니다. 이건 국익을 위한 거지. 그런데 야, 당신 내 대통령 선거 좀 도와줘야 되겠어. 예를 들면 내가 밀, 대두 이런 거 많이 사주면 그쪽. 이런 투로 얘기를 했다라고 회고록에 써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때? 아니, 다른 나라 정상권... 그러니까 해석은 두 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골턴이 책만이 팔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사실 이런 쇼킹한 얘기가 없으면 밋밋하면 그 책을 누가 보겠냐.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인데 진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 과간인 것은 트럼프의 아바타, 트럼프의 복심, 또 저렇게까지 트럼프를 모시나? 이렇게... 폼페이오? 폼페이오. 둘 다 등칭이 큰데. 그래서 미 국무장관인 폼페이오가 20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마 하다가 약간 쉬는 시간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볼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뒷담화를 한 얘기를 또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폼페이오가 볼턴에게...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이 뒷담화를 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는 완전히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몰래 쪽지를 보냈는데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회담 중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 사장님 모시고 회의하는데 사장이 좀 이상한 얘기해. 그러면 같은 임원들 중에 사생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쓰죠. 쪼다같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폼페이오도 트럼프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오늘 또 김지훈 박사님이 오시는 날이죠. 그래서 막점 막후의 얘기는 전문가한테 여쭤보기로 합시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이거 비난받죠. 거기다 흑인 시위, 첩첩삼중인데 여기다가 자신의 측근이었던 볼튼이 글로 써버린 거지. 말로 하는 건 취소가 되는, 글로 쓴 건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중국을 때리면서 재선을 도와달라고 그랬어? 이건 미국 보수층의 입장에서도 좀 황당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렇게 회고록에는 좀 과하게 나오긴 하죠. 다른 회고록에도 대체로. 그러니까 회고록을 정말 진심으로 써야 되는데 사실 또 출판사장님들이 또 가서 회장님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볼턴의 회고록 미국에서 또 굉장히 회오리가 불고 있고요.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주가 이게 문제네. 사실 이게 우선주에 대한 부담스럽다. 이거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거예요. 저희 한 번 말씀드릴줄 수도 있는데. 저를 완전히 개무시하시는데 삼성중공업 우선주 가격이. 코드도 계속 상한가야. 그날 약간 무너지는 듯 했거든. 그런데 제가 뭐 우연하지 마십시오. 삼성중공업에 제가 삼성중공업 우선주 투자에 무석한 심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치라는 거는 항상 제자리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건데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주에? 얼마예요? 74만 4천 원입니다. 한 주에. 그런데 13배가 올랐어요. 지난 1일 종가가 5만 4천 5백 원이었는데 지금 며칠이에요? 1일이요? 네. 6월 1일. 계속 상한가 치면 이렇게 되죠. 계속 상한가. 13배 올라온 거예요. 13배. 그래요? 그런데 더 가간인 거는 보통주, 본주 있죠. 본주. 그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까 얼마라 했죠? 우선주가? 74만 4천 원. 본주, 오리지널. 이거는 6,470원이에요. 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지. 배당을 좀 더 준다는 건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지 않아서 배당도 없어요. 현재 스코어. 그런데 가격 차이가 본주는 6,470원이고 이건 74만 원이니까 100배 이상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걱정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삼성 증권 우선주만 그런 게 아니라 SK 증권 우선주도 또 상한가를 쳤는데 이건 왜 쳤냐? 이렇게 보니까 SK 바이오팜이 다음 주에 상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SK 그룹이니까 SK자만 붙으면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SK 증권은 SK 그룹이 아니야. 이름만 SK 그룹이에요. 매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름만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SK 그룹 소유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SK 증권 우선주는 또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걱정이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 기사에 뭐가 나오냐면 비트코인보다 더하다. 우선주 광풍이. 이런 기사가 나오면 지금 정말 오랜만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현명한 투자자들이 많이 늘고 동학개미운동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부동산 말씀드렸죠.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주입시장으로 돈이 건전하게 흘러들어오면 나라 발전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꾸 이런 일들이 기자들에 의해서 써지고 방송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 아사리판 됐네 저거. 일부인데. 또 무슨 도박판처럼. 광풍이 뭐예요. 빛나는 꽝이 아니라 미칠 꽝이라고.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빛나는 바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전체 주식 투자, 전체 자본시장, 전체 우리 경제를 위해서 혈거 조치를 한다. 그리고 후유증이 분명히 있을 거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독당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이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모니터링이 뭐예요. 조치를 하려고 모니터링하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이성적인 주가 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달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보고 또 적절한 조치를 빨리 해야죠. 결코 일반적인 주식 투자 혹은 재료를 가지고 많이 오르는 주식 혹은 일반적인 우선주 투자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대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 어떤 분들은 삼성중공업우라는 회사가 뭐 한 회사냐고. 삼성중공업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삼성중공업우 이렇게 읽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심하게 또 쳐다보세요. 아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 좀 잘 공부하시고 또 이런 우선주의 이런 바람들이 결코 주식 시장이 이렇게 바람직한 건 건강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하하하 Blair 정부doors tempët o x